여러분의 종기 기독교에 기반이 되었고, 여러분의 종기 기독교에 기반이 되었고, 해제수가 태어났다. 동방현자를 이끄는 겁니다. 밝은 배. 지굴류에게 자신의 참모심을 모시며, 존재하는 마음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겠습니다. 고도로 지나려 이룬 삼각절을 지굴류에게 보냈음을 지굴류에게 자신의 참모심을 모시며, 이오 바다 하 신이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는 신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밝히는 지군력의 충격적인 동방의 현재를 이끈 그 발군대로 여러분의 종기 기박이 기만이 된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재를 이끈 그 발군대로 지군력에게 자신의 참모심을 모시며 존재하는 마음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겠습니다. 고도로 진하로 이룬 산갑절을 지군력에게 보냈으면 여기서 밝히는 바입니다.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재를 이끈 그 발군대로 지군력이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재를 이끈 그 발군대로 지군력이 있습니다. 우주의 고도로 진하던 차원에서 자산의 참모습을 실현시킨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지구위에게 선각절을 보냈으면 여기서 재차 거듭 밝게 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사이에 평화로 가는 길을 여러분 자신소개서 찾아내리도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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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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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존재는 자신을 실현시켰음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들은 무한 차원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며 자신의 온화는 무엇이든 자기 자신 속에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그들은 자신의 육체로 실현시켰음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신적인 존재이며 여러분이 바로 신입니다. 우주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바로 신성이 깃들어 있으며 바로 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실패한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무시히 수많은 삶을 파멸로 거듭하는 삶을 여러분은 무시히 창조하고 그 창조한 기록은 여러분 자신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알아내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이는 우주 만물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실체가 무엇이며 존재하는 만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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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 만물이 무엇이며 자신의 존재가 무엇이며 자신이 삶에서 펼쳐지 않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깊이 동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 속을 깊이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이른 것입니다. 예, 예, 사라져가고 있군요. 예, 자신의 모습을 고도로 진화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실현시킨 인류가 지구에 와서 신의 정체는 무엇이며 여러분이 믿는 신은 과연 무엇인가 신의 아들은 무엇이며 우리의 길은 어디서 길을 잃었는가 우리 자신의 참못은 무엇이며 우주를 열양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물질 우주 너머에 무엇이 있으며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 무대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시가 2002년 1월 6일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기대합니다. 여러분 자신 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여러분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밝혀되는 말입니다.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 자신을 고도로 진화를 이룬 존재들이 지구에 와서 지구의 신의 정체와 우리 자신의 참못을 보시며 여러분이 믿는 신은 바로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라는 그 존재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여러분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시가 동방의 현자를 인도한 여러분의 종기 기독교의 기관이 된 예수라는 위대한 존재를 선각자를 여러분에게 인도할 때 동방의 현자를 이끈 그 꼬리를 길게 끄는 그 밝은 비와 조성대로 Might 아래 서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서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흰색이 빛나는 구리 밝은 별처럼 하죠 보이는군요 밝게 길게 끌고 가는군요 밝은 빛나는 물질 아주 빛입니다 눈으로 봤을 땐 빛 자체 빛 자체 소리 없이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자신을 실현시킨 자신을 신적인 차원에 이른 존재들이 지구 인류의 깨달음을 위해 선각질로 보냈음을 여기서 밝히되는 바입니다 지구 인류의 기독교 기반이 된 기독교 종교의 기반이 된 후세사람들의 예술어가 부른 그 예술을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자신을 실현시킨 신적인 차원에 이른 존재들이 지구 인류에게 그 위대한 삼각자를 보냈음을 여기서 밝히는 방입니다 이것이 지구 인류에게 인류 역사 이래 2000년이 넘도록 지구 인류가 가는 방향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진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 속에서 지구 인류와 극복 care 4 요소 3 5 5 4 5 5 7 5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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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에 아주 아름답게 떠오르고 있군요. 잘 보니 그 자리에 아주 밝은 빛을 끌고 여러분 보세요. 기억이 끌었죠. 금사가 아직 빚을 낼 뿐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기반이됩니다. 기득교 종교의 기반이됩니다. 동방위 현재를 이끈니다. 동방위 현재를 이끈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반을 이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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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카메라 시각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소리없이 밝은 백색이 빛나는 꽃을 끌고 아주 빛나는 백색이 빛나는 빛을 끌고 서서히 소리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굴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주의 존재하는 마음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불을 켰구냐 앞에요 예, 중간에도 예, 킹구가 없구냐 두번째 예, 감사합니다 예, 반짝이는군요 예, 반짝이는군요 예, 하나, 둘, 셋 예, 가운데는 자꾸 불을 켜고 지금 앞에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밝은 백색이 빛나는 꽃을 끌고 지금 앞에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예,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지굴류에게 자신의 참모습이 무엇이며 존재하는 마음 보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신은 무엇이며 신의 아들은 어리소하시며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지금 길을 잃었는가 여러분이 자각을 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참모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귀담아더러 여러분 사회가 방향을 되돌려 예, 고리를 끝나보군요 중간에 예, 여러분이 가는 카메라 방향에서 여러분의 방향을 되돌리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 고리를 중간에 고리를 끊었군요 예, 정확히 예, 고리를 끊고 예, 정확히 예, 바른 예, 별처럼 보이는군요 예, 바른 예, 바른 별처럼 예 예, 바른 여러분 종교의 기반이 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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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의 현자를 이끈 그 밝은 빛 그 밝은 빛 그 밝은 빛 그 밝은 빛 예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선각자를 이끌었으면 여기서 밝게 되는 방향입니다 예, 그 밝은 빛 예 정자가 있군요 예 정자가 있군요 예 조금씩 움직이는군요 예 정자가 있군요 예 정자가 있군요 예 정자가 있군요 네 예 정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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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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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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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깊은 존재 차원에서 밝게 떠오르겠습니다. 밝은 빛을 끌었군요. 밝게 서서히 소리 없이 떠오르십니다. 밝은 별처럼 소리 없이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신적인 존재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각자 예수를 보냈음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종교의 기반이 돼.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로 이끌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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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갱을 켰군요. 발갱 소리 없이 피식 끌고 사와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올이 서서히 소리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발갱이 시끄러집니다. 무지 다른 차원에서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는 신적인 존재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각자 예술을 보낸승을 여기서 밝혀두는거에요. 예 예 아주 발갱이 빛나는 예 시끄럽구나 예 예 예 예 예 예 밝은 공간에 미끄럽군요 예 예 서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거운 비행지 노습을 예 카메라씨에 예 들어오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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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돼 있네 예 네...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였군요 하늘의 별처럼 긴 꼴을 끌고 서서히 소리 없이 지나가고 하늘의 별이 서서히 긴 꼴 끌고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하늘의 별처럼 긴 꼴을 끌고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종교의 기반이 돼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를 이끈 그 빛을 길게 끄는 밝은 별 이제 여러분에게 신의 아들의 비밀이 신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인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구 인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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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워 마십시오. 지구 인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흰 빛을 길게 끌고 소리 없이 떠오르고 있군요. 무지 다른 차원에서 무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깊은 존재 차원에서 집어넣은 인류에게 위대한 선각자 예수를 보낸 성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흰 빛을 길게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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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불을 켜줍니다. 불을 켜줍니다. 불을 켜줍니다.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신적인 존재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각자 예술로 보냈음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불을 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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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는 기독교 의존 좋습니다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사슬을 한바퀴에서 빙돌아주는군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바퀴 돌아주는 포즈를 치해주고 있군요 예 전방에 불 예 불을 켜가는군요 예 고맙습니다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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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형제.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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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뒤에 형제.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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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고생 많으세요. 예, 아름답게 빙채가 빛나고 있군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생들 대단히 많습니다. 예, 지구위를 이렇게 우기기에, 예, 지구위를 흔들게 우기기에, 예, 다른 차원에서, 예, 여기 지구에 온 우리 형제들, 예,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예, 빙채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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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에, 예, 불을 켰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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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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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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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전기를 기반이 된 애주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를 이끈 그 빛을 길게 끄는 밝은 뷰어 이제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밝은 고리를 끌었군요. 밝은 별처럼 예 예 예 우지 다른 차원에서 자전의 찬 모습을 실현시켰다. 위대한 존재들이 여기 지구 어린 인력에 위대한 삼각자 예수를 보냈지만, 여러분은 예수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얘기를 변지시키고 외복시키고, 오늘의 자신의 찬 모습을 찾아가는 길에서 여러분은 멀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깊은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태어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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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존재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은 바로 무한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신적인 존재이지. 밝은 빛을 길게 끓였군요. 백색의 빛을 길게 끓였군요. 백색의 빛을 길게 끓였군요. 여러분이 눈에 속여서 march한 반 крас애물을 길게 끓였을 때 fixed불고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속여서 하신다면 뾱이의 빛을 길게 끓였군요.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자전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존재하는 만물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기에 유대한 삼각자 예술을 보냈지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갈께. 예, 예. 길게 창문이. 예, 저 앞판에 큰 짓감들이 되겠군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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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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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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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줄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신적인 존재이지요. 여러분 자신 속 깊은 곳에는 여러분의 원하는 무엇이든 제공하여 주는 무한한 창조가 있음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상어교차하는 완벽한 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은 이르지 나오. 한 달은 서오세요. 오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을 고도로 진화를 이룬 인류가 여기 지구에 와서 지구의 어린 인류에게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은 무엇인지 존재하는 마음모른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믿는 신은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 종교에서 믿는 신의 아들 예수는 과연 어디서 왔는지를 여러분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인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비행체가 여러분에게 신의 아들이라 하는 믿는 예수를 보냈으면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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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기독교 종교의 기반이 돼 여러분이 예수라고 부른 후세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른 위대한 선각자를 이끌었음을 여기서 밝혀드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종교의 기반이 돼 후세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른 예수가 태어난다. 동방위 현자를 이끈 꼬리를 길게 끄는 밝은 별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밝게 되 printers 예수는 잠시 빛을 길게 creused 소리도 없으니 서서히 떠오르고 있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여 여러분이 신의 아들이라는 예술 여러분이 신의 아들과 함께 신의 아들끼리 여기있는 흙이 아들끼리 내가 이가 아니라 어디서 안 좋아 그가 없어졌는지 그가 없어서 해냈습니다. 이게 더 많은데 우지 다른 차원에서 사실은 고도로 지나는 일은 예 전망 그렇겠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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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독교의 종교의 기반이네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재를 있던 빛을 길게 끄는 밝은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거죠. 지굴요,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마음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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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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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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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위대한 생각자 예수를 보내시면 여기서 밝혀되는 바입니다. 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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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여러분. 이동하는 길에서 이동하는 길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종교의 기반이 된 구세사람들이 예수라고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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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신은 바로 여러분 자신 속 깊은 곳에 깃들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신을 찾아내기 기대합니다. 전방에 그룹, 반짝이구요. 전방에 그룹. 전방에 그룹. 전방에 그룹, 반짝이. 전방에 그룹을 찾고자 하는 신을 찾아내기, 전방에 그룹을 찾고자 하는 신을 찾아내기. 고리로 우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군요. 바스 속에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신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전방에 그릇 반짝이군요. 예 예 전방에 그릇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밝혀있겠군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세기의 밝은 창문 예 보여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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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기독교 종교의 기반이 되어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를 인도한 꼬리를 길게 끄는 발견대와 이제 여러분에게 신의 비밀이 신의 아들의 정체가 서서히 밝혀지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소리 없이 서호저리 지나가고 다르게 빛나는 물질을 머리를 서호저리 지나가고 잠만 이제 구리가 백색의 빛나는 물질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구의 여러분, 여러분 자선 속에 있는 무한한 창조는 모든 마물 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